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들어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빨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항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지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멸유관을 쓰고 앉아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일곱 횃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여섯 개씩 달려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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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스물 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릴 적 가을 운동회가 생각났습니다 청백으로 팀을 나눠서 경기할 때 각 팀별로 힘차게 응원했던 한마디가 있죠 생각나시나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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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목청껏 소리 질렀던 그때의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작년 송파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 교구 식구들과 함께 6층에 있는 모든 의자를 다 치우고 그곳에서 작은 운동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른들도 팀을 나누니까 다르더라고요 네가 이겨라 쟤가 이겨라 쟤도 이겨라 다 이겨라 네가 이겨라 하면 그래 내가 이길게 이렇게 반응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른들도 창피한 줄 모르고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목청을 끌어올려 빨강 이겨라 파랑 이겨라 초록 이겨라 또랑 이겨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응원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빨강 이겼다 정말 이겼다 유한계시록 3장까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꼭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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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핍박의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유혹이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지키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순교냐 배교냐 이 문제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순교와 배교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죠 생명을 잃어야 할 만큼의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죠 주님은 그 핍박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 일곱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지켜 단 한 가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듣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는 제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하게 응원하시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겨라 주님께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어요 이겨야 할 자가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가야 할 곳 어디죠? 오늘 본문은 하늘이라고 합니다 천국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현할 때 하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0편, 123편, 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천국은 상상 속에 막연한 곳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 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금요 성령 집회전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작은 외삼촌께서 회사에서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 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홀로 사시는 외삼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한목자 오기 이전에 단임 목회할 때 그곳에 삼촌이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들이셨습니다 그 후 저는 선한목자에 부임하게 되셨고 삼촌은 지방으로 생활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난 후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삼촌이 구원에 확신이 있었을까? 구원에 확신이 있으셨다면 믿음을 지키셨을까? 그것만 생각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 곳이 영원히 살 곳이 결정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삼촌에게 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내려가셔서 믿음을 지켰는지는 더더욱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외삼촌의 죽음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집회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 외삼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외삼촌의 흔적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동생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삼촌이 지내셨던 곳에 성경과 찬송이 있었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예배드리신 흔적들이 있었는지 찾아봐라 난 그것만 생각난다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부탁 후 동생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 알아본 끝에 3, 4개월 전에 스스로 교회에 다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삼촌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천국에 가셨을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동생에게 예배드린 흔적을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성경 찬송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을까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의 증거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확신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천국은요 믿음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읍니다 나에게 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생명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할 시간은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요한은 하늘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 내가 이 뒤에 일어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요한의 기분을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컴패션 감사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신 리치몬드 완델라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육남매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죠 교회에 가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고 그곳에서 컴패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후원자가 연결되었다는 소식을 그 가족들이 듣게 되죠 그 후원자와 연결되었을 때 그 가족들이 기뻐했던 그 장면을 전하셨던 리치몬드 완델라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아프리카어를 모르거든요 하지만 리치몬드 목사님이 그 후원자와 연결되었을 때 했던 그 아프리카어는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기쁘게 몸을 흔들면서야 아 더 생동감있게 표현했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그렇게 환하게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후원자와 연결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이것도 기절해서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일어날 일들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곧바로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요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올라온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가 보좌이고 다른 하나가 그 보좌 앞에서 펼쳐진 하늘의 광경이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계셨습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 처음 본 장면 그것이 뭐예요 보좌였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앉아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하나님을 무엇으로요 형상이 아닌 보석들로 묘사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주석가들이 이 보석들을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석들을 해석하는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이 아닌 보석들로 표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보좌가 너무 중요합니다 보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라고 해요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 영광 앞에 먼저 선 이들을 보는데 그 먼저 선 이들이 바로 내생물과 이십사 장노들입니다 내생물과 이십사 장노들에 대해서도 여러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지만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하나님은 요한이 주목하길 원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루 가십니다 거루 가십니다 거루 가십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해되고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스물레 장노는 그 보좌에 앉아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나만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 생물과 24장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드리며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광 앞에 서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시록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한처럼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같이 비치는 강렬한 영광에 요한이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는 즉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엎드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강렬한 권세를 뜻합니다 그 강렬한 그 강력한 권세 앞에 24장로들은 스스로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의 멸류관을 들이죠 이것이 하늘에서 들여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가 이 선한 목자교회 뿐만이 아니라 각 열방 가운데 복음이 있는 곳에 들여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4장로들이 하늘에서 들여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사절 말씀이에요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멸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분명히 자신의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첫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는 어떻게 하죠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24장로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엎드린 것 아닙니다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온 것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내 보좌에서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내 보좌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내 권리를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보좌에서 내려온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금멸류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왕이신 주님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배는 구원받을 자들만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이 하늘보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 나 이제 죽어도 괜찮겠구나 나 이제 순교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과 아 나 이제 살겠다 그렇게 강렬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한 분이시구나 나는 이제 살겠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길 바라셨습니다 모진 핏박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가지 고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이제 살겠네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에 타협할 것인가 타협하지 않을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왜 예배에 달려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영광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24장노들이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내려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세요? 24장노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꼭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유한계시록 사장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께 주의 영광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보자의 강력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광의 보자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영광의 보자가 우리에게 내려와 무엇을 줍니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자는요 은혜의 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단임 목회를 사임하고 선한목자교회 부임하면서 예배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찬양단의 영감있는 찬양 저와는 정말 강력한 단임 목사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교고를 맡고 첫 번째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세팅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다가 피아노 반주 하나에 저와 같이 검증되지 않는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고 어찌 보면 어설프 보이는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과연 참석하고 싶을까 기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요 특별 새벽기도의 장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닥에 앉는 예배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야 나라도 오기 싫겠다 나라도 오고 싶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에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잔인한 핍박을 피해 예배할 곳을 찾다가 찾은 곳이 바로 카타콤 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한 그들은요 수준 높은 찬양단 없었습니다 물론 유능한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예배의 형식적인 부분에만 신경 쓰고 있는지 알게 하셨고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예배의 껍데기에만 집중하는 저를 회개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바닥에 앉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아 맞다 카타콤에는 의자가 없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카타콤에는 의자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없었어요 다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만 있었는데 그 카타콤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도전을 하나 하였습니다 그 도전이 뭐였냐 하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듣고 보게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상과 음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로 예배당과 예배당 주변을 최소한으로 밝혔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지금도 프로젝트가 양쪽에 선명하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사용하지 않다 보니 성경과 찬송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타콤에 찬양집이 있었을까요 찬양집도 없었습니다 작은 불빛이 있었지만 성경과 찬송을 가져와도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전달하기 위해 미리 가사 전달자를 세우고 찬양당 30명을 섭외해서 예배당 양 벽 쪽에 찬양당을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찬양당 안으로 성도들을 안게 하고 그 찬양을 듣고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형도 볼 수 없으니 성경 본문도 정하는 것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때 저도 4일간 특별새벽기도 회를 하면서 이 한 구절로 4일 동안 설교하는 무모한 도전도 해보았습니다 한 번 말씀으로 네 번 설교하다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성경 말씀은 다 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다 외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허락하신 은혜였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최악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4층 아가페 예배당이 꽉 차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예배의 감격을 소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국률하심을 얻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충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홀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주의 영광이 임하면 그곳이요 천국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어디서나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은혜만 누려지면 이 은혜의 보자만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제라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의 영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요 영원한 주의 임재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 속에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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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 사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배가 저에게는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예배는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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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이겼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 그 사실을 주님은 저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내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의 임재의 증거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이 나에게 옴을 그 영광이 나에게 은혜로 찾아옴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 주님의 응원에 이겼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응답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